지금 한미약품이 상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 한미약품이 어떤 현재 재료가 풀려서 현재 시장이 풀려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인지를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확신인데 어떤 재료가 풀렸는지 먼저 보고 제가 여러분께 차트 설명과 분석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료는 비만치료제죠. 비만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치료제이기 때문에 비만도 같이 하고 심혈관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라는 비만치료제인데 이게 또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실멸관,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죠. 당뇨도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마시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 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요새는 요새 이제 이 백조시래요.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템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나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정보를 드리는지 한 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텔레그램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장중에 시황이나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올린 거랑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종목을 사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이제 보면은 3억 에스픈도 마찬가지고 한국 화장품 대중이기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들을 거예요. 들으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걸 누르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종목도 같이 나눠드리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 수익신화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한미약품을 분석을 좀 할 건데 우선은 제로는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얘가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멘텀이면은 이전 직전 고점을 그냥 충분히 뚫고도 낫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얘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도 나오는 애들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가 1조 한 4,700억 정도의 매출을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나오죠.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최소 시가총액이 5조는 되어야지 평균 밸류로도 뭐 그렇고 그냥 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은 목표가가 얼마예요. 한 30만원 후반대까지도 가능한 정도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약 개발도 그렇고 영구 개발비 이런 것도 얘들이 뭐 비만치료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항암제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뜨거운 게 비만치료제와 당뇨예요. 지금 빠른 이상 두 번째 이상 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자 모집을 거의 다 해가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좀 증가한 게 임상 비용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것만 끝나면 다시 감소해서 이 수익 부분에서 분명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61선을 차트 위로 뚫었어요. 종가 캔들이 그러면은 다음부터 또 쭉쭉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쉽게도 여기서 진입을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새로 진입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해야 되는데 맞죠? 좀 애매한 위치지 않나 혹은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확대를 해보면요. 캔들 자체가 이 지지 라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뚜드려야 돼서 못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최소 두 번 뚜드려야 돼서 못 뚫었다는 거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우선은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 여기 61선을 지금 돌파라고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 캔들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를 좀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61선을 뚫리면 웬만하면 날렸다가 혹은 여기서 들어가고 날리기 싫고 난 더 살래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28만원 선에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 이하로 지금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조금 더 빠지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떨어질 거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도 여기는 그냥 충분히 뚫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묵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그냥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 주가는 우리가 더욱 높이 보아도 되고 또 신규 비만 파이프라인도 있잖아요. 얘들이 신규 비만 약도 위고비라는 약이 엄청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이런 수주도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리레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좀 묵혀놓고 기다리면은 이런 차트 한번 나오는 순간 끝나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여기 나왔다가 행보를 한번 하고 그대로 스티었죠. 아직까지 RSI가 과매수 이런 것도 없고 52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당연히 못 먹어도 고란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도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정보 이런 것만 잘 캐치하시면은 한미약품 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종목으로도 제대로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정보를 공유해드린지 맞죠.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고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라 쟤는 저는 두 개 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